이재명 기자야 퍼블리스트 아닙니까? 그거는 표를 위해서 세금을 암대로 펴주고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하는 그런 퍼블리스트는 물론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은 될든지 모르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보수 우파진윙을 쾌백시킨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자기가 중앙지검장 할 때도 자기 기수보다 다섯 기수를 타고 올라갖고 벼락촐쇠를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또 중앙지검장 발탁배경은 박근혜 전자동을 잡아였기 때문에 발탁을 해준 거예요. 우리 반대진영에 있는 사람들 앞장서서 반대진영에서 우리를 철저히 개별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반대진영으로 다시 넘어와서 내가 TK에서 압도적인 지지받는다. TK 사람들은 우리 최정신으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 기상대로는 우리 최정신으로 또 which dass MBC. 이승호과의 나라와 국가를 나눠서는 육지로 수행 І석열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